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 보좌우의 인생을 들고 나왔습니다. 자 우리 유라씨를 박수로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랑이냐 구름이냐 안 울리느냐 돌고 돌아 흘러 하루 일 나 여기 와서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보좌할 바람 인생은 바람처럼 뜨돌다 흘러 지나면 저가 보람인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났다고 생각만 참 작가기들아 세상 잘 흘리고 막말고 마술을 비우고 산다 가진 게 뭐냐고 고게 뭐냐고 나에게 보지 얼마나 인생은 가랑붙다라 뜨는 울다 금푸지던 너가 불어오린 것은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보지 얼마나 인생은 가랑붙다라 뜨는 울다 흩어지는 너인 것을 너가 불어오어 네 감사합니다 요즘 뜨고 있는 노래 보종희씨 인생을 노래했습니다